아시!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폭탄 빵구에 진짜 짜증나. 오! 정말! 왕갈비! 안녕하세요. 바로 이걸로 갈아입으시면 돼요. 네? 시간 없어요. 폴 씨는 왔어요? 한 번 늦을 거예요. 아니 그런 필수까지는 없는데. 일단 이거 먼저 갈아입으시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아! 설날인가 까치가. 아시! 늦어서 죄송합니다. 진짜 짜증나. 왜 늦었어요? 아 어제 먹었던 김치찌개. 생각보다 많이 매웠어요. 그래서 오늘 폭탄 빵구 같은 거 많이. 글쎄요. 구슐랭 맞아? 발음 맞아? 구슐랭. 오케이. 구슐랭? 구슐랭! 고정된 거. 한 번 자축 한 번 해주세요. 오케이! 아! 야! 고정! 아! 나 애 낳으면 이름 고정으로 할까 생각해. 이 고정. 야! 근데 파트너를 바꿔.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곳 어딘지 아세요? 저거 팔짱은 맞아요. 여기는 수원 화성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건축의 백미로 꼽히는 수원 화성 행궁의 정문 신풍루입니다. 자 이곳 신풍루를 시작으로 오늘 여러 미션을 완수해야 이제 수원 왕갈비를 또 먹기 위해. 아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맞아요. 네 두 분은 이제 팀으로 같이 성공을 하셔야 돼요. 고정 팀! 저희가 지정한 장소를 찾아서 미션을 성공할 때마다 힌트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거의 먹지 말라는 거잖아. 퀴즈 쪽지랑 지도입니다. 어! 미션 원! 오케이. 경기도 상식 퀴즈! 2022년 경기도 0000000 땡땡땡. 땡땡땡땡. 땡땡땡. 주소지 시 끝. 내 상정 중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슨 뭔가 그런 포인트 이런 거 같은데. 근데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만 주면. 짜자잔. 아 물어보면 안 된다고. 아 물어보면 안 된다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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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뭐야 다 힌트로 보여. 아 근데 여기 여기는 소리총이래. 이거 아니야? 이건가? 어 맞아 맞아. 그러면 여기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맞아 맞아 맞아. 남분영. 여기 여기. 오케이 해줘. 해줘. 안 돼. 됐어. 해줘. 자 미션 카드. 처음에는 몸으로 말해요 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 제한 시간 1분. 3개 이상 맞추시면 됩니다. 3개 이상 오케이. 3개 오케이. 시작. weiter. 여기. 다음 걸. 역시 홀로! 좀비 좀비 ! 한국 좀비? k 좀비 ! kingdom ! 오케 오케 오빠? 뭐야? 남자? 남자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왕 왕 왕의 남자 왕의 남자 나 나씨 환복 됐어 됐어 네, 첫 번째 미션 성공하셨으니까 힌트 드리겠습니다. 역시 똑똑해. 그럼 청소년 지원금인가? 여기 3. 유요택. 가자! 모르겠어. 우리 조심! 네, 여기 여기. 3번, 3번. 어, 3번, 3번. 유요택. 유요택. 여기 아닌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힌트 주세요. 다큐가 아니야. 그거 드라마라고. 다큐가 아니었습니다. 하하. 하하. 후슝. 그래서 왕이 가끔씩 여기 계셨어요. 그치, 그치. 아하. 이제 힌트 주세요. 여기 미션은 코끼리 코 15바퀴 돌고 15바퀴? 하이파이. 너무한 거 아니야? 15. 코끼리 코가 뭔지 알아요? 나. 코끼리구! 아니야, 아니야. 코끼리, 코끼리. 엘리펀트. 아! 저 비염 있는데 좀 어디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되나요? 염리펀트. 염리펀트. 엘리펀트. 한 13바퀴 정도. 두 분 다 13바퀴로 할게요. 아, 뭐야? 13? 오케이. 하나! 둘! 셋! 둘. 넷! 다섯! 여섯! 이겼. 여섯! 여섯! 여덟. 잠깐! 열. 하이파이! 하이파이! 잠깐만 나 열 바퀴 돌았어. 오케이! 하나 둘 셋! 된 건가? 문의가 없는데요? 어? 일단 성공! 뭔가 찜찜하긴 한데 성공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장난 아니야 오케이 청년 해줄 수 없어 청년 기본소득 아닌데? 고정이니까 고정이니까 청년 고정이니까 해야 돼 청년 기본소득 아니죠? 정답은 정답존에서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오늘 토 안 하면 미션 성공 네 바로 이쪽이 재방문이고요 이번 미션은 물병 세우기입니다 일단 조금 비워야 된대 비워야 채운다 아니요 빨리 빨리 다시 해봐 다시 해봐 갑시다 해봐 갑시다 우와 도전 외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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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에바가 실패해서 끌 remember 퍼피도 실패입니다 beaucoup guard 안 돼 조아 도전 최종 정답 준 최종 정답 중 dark 도착nic 지ня 혹시 정답 뭔지 알고 계시나요? 뭔가 알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답 외쳐주세요 그래 한번 해보자 모르겠다 하나 둘 셋 천년 기본 수당 어? 맞나? 아! 아! 땡! 진짜 한번 봐봐 아 뭐지? 정답은 천년 기본 소득이었습니다 기본 소득이 맞구나 그래서 총... 자 일단은 아깝게 탈락했고 저희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어차타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왜 자동차 있어요? 어차를 타고 저희가 다음 장소에 국금장으로 이동할 텐데 아하 저희가 타고 이거 관광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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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뒤로 가 맨 뒤로 가 들어가세요 이거 되게 그 옛날에 어디지? 서울랜든가 거기 코끼리 열차 타는 그런 느낌 오오오오오 어차타 탄 소감이 어때요? 오 굉장히 쾌적했습니다 진짜 편해? 너무 편해? 계속 저 안에 있고 싶었어요 2인분은 획득이 실패했지만 앞으로 미션이 좀 더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죄송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워 에이 에이 피디는 넘어왔어요 2인분 획득을 실패하고 3명으로 정답 줬어도 그냥 물 못 던지니까 뭐 먹어요? 맞아 안 됩니다 쿠슈 두 번째 미션 장소는 220여 년 전 정조대왕 친이무대가 훈련하던 연무대입니다 오 마이 연무대 안으로 이동하실게요 알겠습니다 오빠 카드 있어? 아 있어요 우리 와이프 카드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표 끊으셨으면 바로 연무대 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갑시다 어디로 가요? 네 자 굴공장에 왔습니다 예 예 근데 왜? 쏠려고 아 네 아까 저희가 미션 카드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이 팀을 먹고 총 20발을 쏴서 팀 아니에요? 네 팀이에요 10발 10발 쏴서 20개 중에 10개를 하면 돼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연습은 해도 돼요? 자세는 알려드릴 거예요 좋아요 두 분이서 총 20발을 쏴서 10발 이상 맞추시면 10발 이상 수원 왕갈비 2인분 해드릴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 오 따 오케이 오케이 넘어 올라가서 오 오 된다 오 됐다 따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못 이겼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오 오 정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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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갈비 오 정수리 샷 정수리 샷 따 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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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근데 이게 어려운가? 그러면 저희 제작진하고 대결 한번 하실래요? 어 좋아요 누구 똑같이 대결을 해서 더 많이 쏜 팀을 이기는 걸로 하고 좋아요 지면은 다음 주실랭에서 뭔가 불이익이 있을 거예요 하 근데 이게 많이 많이 어려워요 파이팅 파이팅 하 하 오케이 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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